헛헣 잠깐 마 여기 또 뭐냐 부를 줄 알았어 익스포츠 다 이 따위에요 여러분들 속지마세요 오케이? 신뢰도약! 으아악!!! 으얽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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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어어어어어어 흐얽 아 제가 켜항을 안 하는 이유야 슈퍼마리를 켜항했다가는 나는 고혈압에 걸리고 말 것이야 어? 내추암 걸린다고 영웅은 열이 받아서 짐작게 멘탈을 잡자 아직 79목숨이나 했다 내판이야 가능성 있어? 와아아아 이 녀석 봐라 절로가서 돌아가서 가야되네 으아하하하 깜짝이야 어디로가라고 너도 회부해줄까? 여기도 있니? 여기도 있나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 여긴 없다 요 침착 하하하하하하 그럴줄알았어 갈뻔했어 이 녀석이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야? 또 있어 설마 또 있는거 아니야? 가지고기 전에도 확인해 없대 없지 없어 없다 후 어 어 있던가? 아 없지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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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려간다잉 막 달려 아아아아아아 미끄러운데 뭐야 아 아 뭐야 아 야 저기 이거 괜찮아 침착 침착 지금이다 들어가 에가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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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게 함정이야 모든걸 의심해보고 가면 된다 오케이 다 깼어 맨목숨 덜어 썼죠 여기서 은근히 해살수도 있어 이런 이런 맵이 그냥 그눈기 그대로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제가 투명 블록이 생기면 맵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못객님 가자 가자 맞네 여기네 나와 나와 하긴 지금 여기라는 사람이 그랬어 여기 아닐까요 아니면 말구요 일단 저기는 아니야 어디야 그러면 어디야 이것도 시작점에 뭔가 있지 않겠냐 설마 어 진짜 있어 근데 마법이었어 이 녀석아 나 어떡해 이제 진짜 있었어 마법사가 있었다고 마법사가 마법사를 깨웠다고 아 나 죽는다 나 죽어 마법사님 그러지마라 그러지마 해지마 해지 말라고 쏴봐 쏴봐 쏘그라고 어 어떡해 죽여야되겠다 아 죽여야되 저 녀석 어 어떻게해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 괜찮 맵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여러분들 잘못이 없습니다 한번 풀어보려고 했던 건데 당연하지 우리가 속은 거야 착한 우리가 잘못된 거지 당신은 죄가 없어요 아 문은 아니야 문이 너무 그럴듯하게 있어서 속았어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 저 왼쪽인가 본데 오케이 저 왼쪽에 갈 수 있을까 여긴가 보네 여긴가 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소리질러서 아 죄송해요 아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뭐야 왜 불 계속 안 떨어져 이제 한번 지나가면 안 떨어지나봐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 건데 침착해 속임수 아까 어디였지 쓰레기 같은 거 올라갈 수 없나 안 보이네 아 이거 어떻게 가라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저 밑으로 가라는 건가 여기로 아 나 왜 들어갔지 설마 아 다행이다 여기 맞네 뭐야 쿠파 죽었어 어 쿠... 쿠파야 요시야 속지마 쿠팡양볼러 있을 수도 있어 왼쪽에 길 있는 거 같다고? 오케이 아 다시 갈 수 있어 잠깐만요 아 이쪽이다 비열한 녀석 내가 속... 어 미끌미끌 여기구만 확실해? 여기야 여기야 왜냐면 투명블록 있을 것 같아 왠지 얘 죽이고 가 이제야 밥 주네 이거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가도 되나 어 어 어 아 맞다 워 어 괜찮아요 아 어 밟아주시고 아 어 엣 어 렙 설마 설마 아니야 설마 이거 밟으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쿠파를 밟으면서 여기도 블럭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점프 뛰는 거 아니야? 죽이는 게 아니고 아니면 쿠파가 이 벽을 부시게 하는 건가? 아까 이렇게 생긴 거 부셨잖아 쿠파로 벽 개긴가봐 쿠파로 벽 개긴가봐 쿠파로 벽 꾹 뽀개가지고 음 맞아맞아 꽃을 많이 주는 거 보니까 몸을 갖다 대야지 휙휙휙 오잖아요 그럼 맞아주면서 뒤에 벽을 부시라는 거지 안그러면 얘 안오잖아 근데 그렇게 치고는 꽃이 부족한데 쿠파가 떨어진 곳에 저기에 하수가 있다고? 죽는 소리 밖에 안 나는데 저기? 여기에 있다고? 아닌 거 같은데 뚫려서 죽은 거 같은데 왼쪽 벽 오른쪽 벽 어디 벽 쿠파 오른쪽 벽? 오케이 알았어 아 미끌 미끌 안돼 봐봐 카메라 감독님이 안 내려가잖아 카메라 감독님이 안 내려가잖아 죽는 거 같은데? 카메라 감독님이 안 내려가는 거 같은데 저 끝까지 내려갔는데 감독님이 여기 죽으니까 카메라 안 찍는 거 아니야 아닌 거 같아 없는 거 같아 제가 보면 저 끝까지 갔는데 감독님이 따라 안 내려가 보니까 길이 없으니까 저렇게 안 때려 나오는 거야 감독님은 알고 계셔 하나만 먹고 아 일단 밟아야되지 어? 밟으면서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깁니다 여기 여기 오케이 한 번 더 하하하하 죽여버렸다구 죽여버렸어 내가 야 근데 세 번 밟아야지만 쟤가 돌지 안그러면 못 밟는데 안그러면 돌지를 않잖아 밟지 않으면 뭐지? 아니야 세 번 밟아서 죽었잖아 두 번 밟아서 죽었어 지금 야아 간다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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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파를 밟으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아니야 그냥 두 번 최대한 유도해야 되나? 한 번 밟아야되지? 한 번 밟아야되지? 최대한 더 더 더 아 오케이 두 번에 되겠구만 되겠다 되겠어 최대한 됐다 저기요 저기 아 나 죽어 나 죽어 꺼져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꺼지라고 아아 설마 끝까지 필요한건 아니겠지? 가자 잠깐만요 찜짝하게 속지마 투명블럭 찾아 투명블럭 찾을거야 나 아하핳 아 괜찮아 지나가면 돼 설마 또 있는거 아냐? 블럭 잠깐만요 너 이거 여기 아니지 저기다 한 개씩 한 개씩 올라가는거구만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세 번 속냐? 네 번 속았죠? 아 없네 없어 없어 아 아 아 나 낙사하는줄 아 아 길어로매비 여기밖에 없거든요? 점프점프 수상하다 하하핳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잠깐만요 어어? 뭐야 아 뭐야 안 들어가져 저기 안 들어가져 심지어 요시야 나한테 와 요시야 형한테 와 목숨이 없거든 너가 있어야 되거든 가만히 있어봐 지금 간다 타고 타고 숙이고 갑니다 이거 먹을 수 있을걸 요시가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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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은표 먹어지냐구요? 아 요시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게는 안될 때 아 저기 아닌거 같애 왠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나 저기 아닌거 같애 왼쪽 위에는 아까 거기야 왼쪽은 아까 거기에요 우리가 갔던데야 갔던데 아까 갔던데 아까 요시 있던데 아니야 우리가 요시 가가지고 콧밥 죽고 왼쪽으로 가서 죽인던데 있잖아 거기야 아까 거기라니까 뭘 가봐 이 사람 아 됐어 문 들어가 이 녀석들 아까 갔던라니까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이거 아 근데 죽을거 같다 여기 아니였고 오케이 좋아 죽이고 갈까? 넘어가 넘어가 가까이 오면 코파를 뛰어넘는 것이요 설마 아니겠지 다 왔다 아 먹어 빼고 쟤 흡 흡 흡 흡 흡 흥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rows 불파이어 일로 들어가는거 맞긴 맞았죠 근데 요시 타고 요시가 있어야지만 더 쉽게 깰수가 있거든요 요시가 있어야 돼 아니야 요시 있어야 된다니까 요시 없으면 저 쿠파를 못 넘어가 무적으로도 못 넘어가는게 바로 쿠파에요 요시가 있어야 되는게 쿠파가 몸 부딪쳐도 무적이 깜빡이어도 못 가요 요시 점프가 있어야 돼 불로 죽이면 된다고? 불 죽일 동안 계속 무빙해야 되는데 뭔 소리야 지금 먹으면 나이스 이제 부딪쳐도 괜찮아 그렇게 안아파 깼어 너는 다 공략했어 일로 와 쿠파 일로 오라고 끊었다 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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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요 요 요 요시 가야돼 요시야 요시 슬로우 요시 침착하긴 하늘에서 떨어지는거 저거 봐 가시 저저거 보이잖아 야 아! 데니야 너만과님 나나티님 16하나우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하다가 찾아보다가 알게 될 것이야 너무한 맵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음